전국의 한 마리만 끓으면 돼 설정기 배송 탄생업스 쪽이랑 배터리 상해대 이거 한다고 했지 막걸리 우리 고소하 지내야지 형 고소하자 그러자 세 마리야 세 마리 한 마리만 끓으면 돼 근데 이거 반건조인데 잘하자 두 번 반인가? 응 작은 식장 아니냐? 모르겠다 아니 우리 고소하 지내야지 세 번 하자 여기 너무 아프다 이게 지붕 안바지라 여기 너무 아프다 이게 지붕 안바지라 요가매트를 원래 깐 게 무릎 보호하려고 깔아냈던 거 아니였어? 아니야 머리 인마 머리고 이게 하면서 왜 무릎이 아프지 아니 그러니까 무릎은 미안하다 내가 두 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핸더에 뿌리신다고? 세 번 나눠 뿌리는 거야 형? 아니 원래는 그런 건데 아니 원래 바퀴에다가 다 나눠서 뿌리기는 하거든 이게 섬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줘 어 두킬아 세일해줘 살짝만 해 네 여기부터 하고 여기부터 제가 네일 세일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낚시대도 해야겠네 그리라고 그렇지 낚시대 어 두킬이 저 참치 이런 거 큰 것들 잡기 좀 해주십쇼 어 저기 야 고고기 고고기 부탁해 맛있는 고기 고고기 섬에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줘 미급한 일 있으면 살려주고 어 카메라 잘 찍어주고 다 된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거 다 밀었습니다